구독할 사람 여기 여기부터라 플레르티비 구독버튼 한번씩 꾹 눌러줘 안녕 나는 플레르고 드디어 학원이 끝나고 집에 가고 있어 오늘은 내 친한 사촌이 놀러오는 날이라서 그 친구랑 같이 놀 생각이야 사촌인데 나랑 동갑이라서 애기때부터 엄청 친했거든 어? 미리 와있는지 모르겠다 음 어디 보자 올라가볼까? 음 그나저나 공부하고 와서 피곤하네 어? 왔네? 야 레아야 너 되게 빨리 왔다 아우 진짜 너 기다리다가 아주 목이 빠지는 줄 알았어 아 진짜 미안 얘가 바로 내가 말했던 그대 사촌 레아라는 친구야 우리는 뭐 거의 사촌이라기보다는 완전 친구에 가깝지 아 레아야 근데 요즘 너무너무 재미없고 뭔가 심심해 뭐 재밌는 일 없을까? 방학도 해서 학교를 안 다녀서 그러나 학원은 맨날 가기 싫고 너 저번부터 남자친구 사귀고 싶다며 남친이나 한번 알아봐 야 나한테 남친은 무슨 남자도 없어 너 주변에 아는 사람이나 있냐? 아는 사람 있으면은 뭐 소개나 좀 야 나한테 친구가 어디 있냐? 어? 야 잠깐만 한 명 있다 소개해줄만한 친구 한 명이 있기는 한데 좀 멀리 사는데 너 괜찮겠냐? 어? 멀리 산다고? 아 그러면은 근데 너랑 되게 잘 맞을 것 같아 내가 한번 전화해볼게 또또또또또또또 아 아니 전화까지는 저기 레아야 어 이미 걸어버렸네 어 여보세요? 야 있잖아 내 친구 좀 소개시켜줄까? 아니 너랑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서 통화나 한번 해봐 어 통화라니 아니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됐는데 아 이럴 수가 그 그래 그럼 뭐 전화나 해보지 뭐 어 여보세요 어 안녕 나는 민수라고 하는데 반갑다 어 안녕 나는 네르라고 하고 어 반가워 목소리 좋네 어 너도 근데 어 레아랑은 친해? 어 사촌 중에서는 얘랑 제일 친해 나랑 나이가 동갑이기도 하고 잘 맞기도 하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 혹시 여기 놀러올 생각은 있어? 어 너 어디 사는데? 내가 이사 갔어서 멀기는 한데 여기 부산 에잉? 부산이라고? 여기는 서울인데 어 서울에서 부산은 엄청 멀기는 하다 근데 부산 갔는데 사투리도 안 쓰네 신기하다 아 맞다 이사 갔다고 했지 어 둘이 통화 완전 잘하는데 잘 될 필이야 아 근데 좀 먼 게 흠이긴 하네 아유 그러게 쟤는 왜 이사를 가가지고 어 벌써 밤이네 민수랑 연락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다니 아 이제 자야 되겠다 근데 설레서 잠을 못 자겠어 아니 어떻게 전화만 하는데도 이렇게 좋을 수가 있지 정말 이런 감정 처음이야 어떡해 근데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음 레아 말에 따르면 꽤 잘 잘생겼다 아 몰라 아 정말 근데 너무 멀기는 뭔데 음 한번 진짜 만나나 볼까 내가 좀 열심히 용돈 모으고 그러면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오늘부터 좀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두는 거야 그래서 부산에 가서 한번쯤은 만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히히히 드디어 용돈 다 모았다 예에에에 오늘은 드디어 민수라는 그 친구를 만나러 가는 날이야 아 옷 뭐 입지 으음 어디보자 어떤게 제일 예쁠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옷 읽고 가는 게 좋겠지 그래 이 스웨터랑 바지 입어야 되겠다 청바지랑 어 그리고 머리에 머리띠도 하고 갈까? 아 정말 민수도 나처럼 이렇게 떨릴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얼른 가봐야 되겠다 머니까 아침 일찍부터 가야 돼 아 어디 보자 아 처음 만나면은 무슨 말부터 하지? 어 뭘 좋아하는지부터 물어볼까? 취미가 뭔지 그리고 아 맞아 꿈이 뭔지도 물어보고 그래야 되겠다 우와 드디어 여기가 부산이구나 나 태어나서 부산 처음 와봐 아 그 근데 저 친구가 그 민수라는 친구? 아우 진짜 내가 너 때문에 여기 오다가 진짜 힘들었어 아 내 아야 내가 오고 싶어 했다는 건 좀 비밀로 좀 아우 알겠다 내가 소개시켜준 거니까 자 먼저 이쪽은 내 친구 민수고 이쪽은 내 사촌 플레리야 어 어 안녕 내가 바로 민수야 어 반갑다 레리야 어 어 안녕 민수야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른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되게 착한 애 같다 어 근데 너 이사 갔다고 들었는데 되게 심심하겠다 여기서 지내면 친구들도 없을 거고 아 근데 민수야는 운동을 잘해서 친구들이 많아 맨날 친구들이랑 같이 운동하고 그러던데 다행히 적응은 잘해서 친구들인 있는데 그래도 다시 이사 가고 싶기는 하지 어 레르 너는 뭐 좋아해?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? 어 어 나는 음 다 좋아하긴 하는데 어 피자나 파스타 같은 것도 좋고 아 나 돈가스 같은 것도 좋아하고 어 나랑 되게 비슷하다 나도 싫어하는 거 별로 없고 되게 좋아하는 음식 많은데 어 그러면 밥부터 먹으러 갈까? 아우 난 다시 서울로 돌아가고 싶다 벌써 힘들다 힘들어 아 그래? 그러면 레아야 너는 가도 되니까 야 뭐라고? 아 진짜? 아 또 민수한테 놀러가고 싶다 이번에는 민수가 놀러온다고 했는데 언제쯤 올 수 있으려나? 그래도 매일매일 통화도 하고 뭐 서로 같이 가끔 만나서 늘기도 하고 완전 좋아 어 민수한테 또 연락해봐야지 안녕 나는 플레르고 내가 어릴 때부터 진짜 들어가고 싶던 회사에 들어가게 돼서 매일매일 출근을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오늘은 쉬고 싶다 아휴 참 왠지 날씨가 좀 추워져서 그런가 요즘 들어 집에만 있고 싶고 이불 속에만 있고 싶단 말이야 이불 밖은 역시 위험해 아 근데 날이 추워지니까 문득 그때 생각이 나네 아 또 그때 내 어릴 적 첫사랑 그 민수라는 친구 지금은 잘 지내고 있으려나 아쉽게도 나랑 민수랑 둘 다 휴대전화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우리는 연락이 끊겼었거든 진짜 아쉽지 엄청 찾았었는데 절대 못 찾고 결국에는 이렇게 커버렸네 아이 참 잡생각하지 말고 일이 나야 되겠다 아 오늘은 어떤 일이 남아있으려나 호잉 어디 보자 아 맞다 브레드씨가 이거 주신다고 했었는데 아 이거 서류 요청해야 되겠다 저 브레드씨 어우 브레드씨 맞다 내가 그 주기로 한 서류 있었죠 아 네 어떻게 잘 아시고 혹시 다 됐나요? 아 진짜 미안한데 한 10분 좀 걸릴 것 같은데 아휴 근데 나 이번에 여자친구 생겼어요 아하하 괜히 자랑하고 싶어지네요 우와 여자친구여 우와 진짜 축하드려요 좋겠다 저는 언제쯤 남자친구 생기려나 사실 첫사랑을 못 잊어서 저는 아직까지 남친이 없답니다 와우 플레드씨 굉장히 로맨테스트다 첫사랑이 어떤 사람이길래 말하자면 되게 긴데 제 첫사랑은요 다들 일하는데 고생이 많은데 잠깐만 주목해주세요 우리 회사에 그 민수씨라는 분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함께 일하게 된 민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 아니 저 사람은 내가 어릴 때 봤던 그 진짜 그 민수? 어 진짜? 어 어떻게 알고 우리 회사에 어릴 때 첫사랑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예전부터 이 회사를 참 가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도 회사를 알아보게 되었고 이 회사가 저랑 잘 맞을 것 같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떡해 이런 일이 생각해보니까 나 어릴 때부터 이 회사 가고 싶다고 민수한테 몇 번 말했던 것 같은데 아 어떡하지? 심장이 너무 떨려서 먼저 가서 말을 묶어야겠어 ston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